여러분, 올해는 메론소다를 이은 딸기소다 어때요? 톡 쏘는 탄산수에 딸기 과육이 듬뿍 들어간 청량감 가득한 백다방 딸기 에이드 그냥 먹어도 딸기 과육이 그대로 씹혀 너무 맛있지만 딸기 에이드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바로 얼음을 감아름으로 선택하시면 딸기 과육과 얼음이 동시에 씹혀 재밌는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800원을 추가해서 아이스크림 토핑을 추가하는 거예요 메론소다를 이은 딸기소다 어때요?